그럼 지금부터 A와 B라고 하는 서로 다른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작업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우리 좀 살펴봅시다. 우선 저는 현재 A 디렉토리로 들어와 있어요. A라는 사람의 컴퓨터이다 라고 생각해봅시다. 자, work.txt라는 이 파일을 저는 수정해서 이 A라고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커밋을 해야죠. 여기서 commit master. 그래서 work to A 그렇게 해서 커밋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push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이제 push가 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자, push를 진행합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사람의 컴퓨터로 이동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B라는 사람의 컴퓨터의 work.txt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B라는 사람이 원래는 작업할 때는 항상 풀 버튼을 통해서 땡겨오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또는 뭐 땡겨오고 또 밀어넣고 하는 작업들이 모여있는 게 git sink라고 하는 저거거든요. 저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pull이라는 것을 눌렀어야 되는데 안 눌렀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자고요. 자, 이 사람이 저걸 눌렀으면 아마 이 A라는 내용이 다운로드 돼서 업데이트가 됐을 거고 그걸 보고서 작업했으면 충돌이 안 일어났을 건데 그걸 안 보고 E, B라고 작업을 해버린 거예요. 즉,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같은 파일의 같은 부분을 수정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자, 한번 버전을 일단 만들어 봅시다. 자, 나는 work E, B를 했어 라고 하고 commit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push를 시도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보자고요. 자, push를 시도했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rejected가 나왔습니다. 즉, 거절되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 있고요. 거절된 이유가 뭔고 하면 이 원격 저장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버전이 있기 때문에 거절되었다. 그러니까 일단은 push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이 주어지냐면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일단은 pull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어, 병합을 하건 또 충돌이 일어나면 충돌을 해결하고 병합하건 어쨌든 깔끔한 상태로 만들고 push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음, pull을 합시다. 싱크 눌러서 pull을 합시다. 이걸 누르면 이제 원격 저장소로부터 내려오게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고창이 떴는데 컴플릭트가 났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work.txt라는 파일이 컴플릭트가 났고 다섯 번째 줄 그리고 다섯, 뭐 아무튼 다섯 번째 줄이 아니라 다섯 번째 줄이 다섯 줄이 추가됐고 한 줄이 뭐 없어졌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일단 열어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ead1 그리고 저 a라는 사람이 작업해서 업로드한 최신 버전의 상태가 이렇게 다릅니다. 당신은 이 b고 원격 저장소에는 이 a가 있었어요. 라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three-way merge 아, 이건 제가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그렇고 아마 토토이즈 머지 라고 하는 툴이 뜰 건데 아무튼 이런 외부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직접 수정하셔도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 수정할 거예요.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걸 이제 병합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e, a, b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자, 이거 저장하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이것들은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생긴 임시 파일이니까 지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토토이즈에서 resolve 해결했다 라고 하는 저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Git에게 야, 이거나 해결했어 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Git commit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항목에 대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써주는데 전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modify work e, a, b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commit 버튼을 누르면 자, 그리고 ignore를 하세요. 그리고 close를 하게 되면 이제 버전이 생겼겠죠. Git log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자, 자세히 봅시다. 자, 지금 방금 commit을 통해서 만들어진 버전이 여기 있는 이거예요. commit 아이디를 보게 나오게 할까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commit 아이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방금 c7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시작하는 commit을 만들었는데 그 commit의 부모는 첫 번째 work to a 두 번째 work to b 라고 하는 두 개의 버전을 부모로 하는 하나의 버전을 만들었다. 즉, 우리가 충돌이 발생했고 그 충돌을 해결해서 잘 정리, 정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여기 있는 git sync 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직 우리가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하지 않은 commit들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여기서 push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이 이제서야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git을 사용할 때 아주 잘 신경 쓰셔야 될 습관이 작업하기 전에 일단은 가져온다. pull 그리고 작업을 최대한 빨리 끝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작업을 하나의 commit으로 잡지 말고 하나의 단위 작업이 끝났을 때 그것을 commit으로 만든다. 그리고 commit하자마자 push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작업시간을 가져가야지만 다른 사람과의 충돌이 현저히 덜 발생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충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git은 이 같은 팀원들끼리 정보 공유를 더욱더 활발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멈추려고 했더니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 이제 B라는 사용자가 push를 했으니까 A라는 사용자는 이제 지금 A로 들어왔어요. A라는 사용자는 작업하기 전 어떻게 해야 좋은 습관이라 자, 여기서 git pull을 통해서 원격 조장소를 원격 조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를 현재 브랜치로 풀한다 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잘 똑같이 됐는지 한번 봐야죠. 자, 이 파일을 선택해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